정부가 비수도권에 있는 지방대 30곳을 선정해 한 학교에 5년 동안 1천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. 글로컬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대학마다 경쟁이 뜨거운데요. 서열화 등 여러 부작용도 우려됩니다. 이종환 기자입니다. 지역산업과 연계해 혁신 의지가 있는 비수도권 지역 30개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게 글로컬 대학 30 사업의 핵심. 학과 간 대학 간 벽을 허무는 등 변화와 혁신을 꾀하는 대학이 대상입니다. 거점 국립대인 전북대가 글로컬 대학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. 학문 분야 또는 모집 단위별 광역화, 유사 교과목 통합 운영 등 학사구조 개편안을 추진하고 지자체와 지역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에 나서는 등의 대학 혁신안을 내놨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은 이 사업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. 원광대와 군산대, 전주대와 우석대 등 전북의 다른 대학도 저마다 전략과 혁신안을 내세워 학교의 미래가 걸린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는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. 대학의 학사 구조를 재설계하고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담대한 교육 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부작용도 우려됩니다. 대학 내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구성원 간 이 당사자 간 반발을 낳을 수 있는 데다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지 못할 경우 학교 위상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또한 지방들을 돕겠다는 글로컬 대학 선정이 오히려 대학 서열화를 부추기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을 도퇴시킬 우려도 있습니다.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.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.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